아, 해야 돼요. 아, 김자대요. 아, 귀여워. 아, 해야 돼요. 아, 김자대요. 아, 귀여워. 나도 잡았어. 아,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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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당신이 큰 거예요.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. 하하하하. 저 약간 애벌레 아닌가요? 아, 이렇게 애벌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, 아쉽네요. 한 번 공개해보세요. 이제 공개인가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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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의 스키 손가락, 김윤 씨. 귀여워.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여줄 때 손을 힘이 꺼져 있어서 이래서 짧아 보였는데 이게 아니고... 그래도 짧은데요?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여줄 때 손을 힘이 꺼져서 손을 힘이 꺼져서